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낮진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소개자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 북부현대아파트 38평형 경매물건으로 서울 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 타경 7712번입니다. 감재가는 3억 3,400만원이며 KB부동산평균가는 4억 2천만원 전용면적 26평에 분양면적은 38평으로 1차체제가는 3억 3,400만원입니다. 보증금은 3,340만원이며 입찰은 2021년 11월 2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북부현대아파트 경매물건은 7호선 수락산역 580m, 1호선 도박역 700m의 W역세권으로 노일초등학교와 중학교 서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현황입니다. 노원아파트 경매로 진행중인 노원구 상계동 북부현대아파트는 101동 9층 매물로 전용면적 26평에 분양면적은 38평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17년 8월을 기준으로 3억 3,400만원이며 신권으로 감정가를 체제가로 오는 11월 2일에 1차입찰이 진행됩니다. 보증금은 체제가 10%인 3,340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상계동 북부현대아파트 38평형 KB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평균가는 4억 2천만원, 하위평균가는 4억원, 상위평균가는 4억 5천만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2억 6천만원에서 2억 9천5백만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간물건 현황을 살펴보면 현대산업이 시공하여 1996년 2월에 사용승인된 아파트로 일계동에 1,105가구가 입주하였습니다. 가구별 주차대수는 0.8대이며 경매물건은 최고층 15층 중 9층 38평형으로 방 3개, 욕실 2개의 계단식 아파트입니다. 등기부등본상 말소기준권리는 2009년 4월 13일에 설정된 신한은행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1억 3천8백만원입니다. 개인채권자가 강제갱면을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채권총례액은 2억 7천8백만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상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물건 명사에서는 신권으로 현재 미공시상태이며 입찰 일주일 전에 공시되는 자료를 참고하여 권리변동 내역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농구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장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의한 최근 권해내역을 살펴보았으나 세대수가 적은 관계로 올해 매매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2020년 7월에 15층이 4억원에 거래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북부현대 38평의 매물효과가 5억원까지 다수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미 수급회나 그리고 노원아파트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세를 살펴보면 서울 노원구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에는 121% 매각률은 82% 경쟁률은 8.3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아파트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 소개자로는 법원의 현황조사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전문과 황금나침판의 개인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노원구 상계동 북부현대아파트 38평형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전문과 황금나침판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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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